내가 얼른 보고 왔는데 이러면 얘기할게 안녕 안녕 여러분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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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오늘 왜이래? 쟤 매운 영상인 것 같아요 노은우 레슬링 레슬링 왜 레슬링인거야? 뭐야 뭐야 뭐라고? 뭐라고? 안들려 안들려 누가 여기 한번만 가자 진짜 틀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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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숨은 사랑으로 인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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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맨날 들으니까 좋게 웃음 오늘 왜 이렇게 많으시냐 내 입이 잘한다 살아있지 좋다고 살아있지 살아있지? 맨피들이 살아있지 뭐랬니? 반복을 해줘야죠 사랑한 걸 다시 맨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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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깔찍 3개네요 언니 허리 잡아줘 안 잡아주세요 깔미노 오 배원입니까 제가 깔참을 깔아본 적이 없습니다 깔참을 깔아본 적이 없습니다 있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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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는 데 깔참 좀 마저 왔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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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0 오늘 어땠어요 좋았어요 그냥 팬사이트 재밌대 가지마 말은 나중에 좋은거 같았죠 나는 저였다 오늘 저희 팬사이트 찾아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는데 감사 안갖고 오신 분들 어떡하죠 우리 맨핀이 가족이죠 예 집에 같은 방이랑 같이 쓰고 가는거 알겠죠 우산 우산 아 이거 어떻게 정수리로 된다고 그러니 아 오늘 팬사이트 정말 즐거웠어요 그리고 오늘 다른 이벤트를 준비했는데 어떻게 아쉬운 분들도 좋은 분들도 있겠지만 마지막이 아니니까 수령 많이 하시지 마시구요 네 내일 또 비올거 같으니까 우산 꼭 챙겨오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항상 감사드리구요 여기가 너무 멀어가지고 귀여운데 고생이 너무 많으셨습니다 항상 메드타운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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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가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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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항상 백업맨을 쓰듯이 항상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매들팬들 너무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우리보다 더 멋있을 수도 있어요 매들팬들 정말 아낍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멀리까지 와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추첨이 당첨되어서 이렇게 재밌는 시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운 시간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내일도 거기서 봅시다 네 마지막으로 딱 했는데 너무 고맙고 이렇게 가까이서 얘기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고 사랑합니다 네 정말 감사드리고 모든 매들타운 팬라인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매들타운오였습니다 둘 셋 매들타운 감사합니다 안녕 고마워요 권리타운 제옹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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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옹아